코카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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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봐요 거기! 저 좀 도와줄래요? 여행자의 셀카 한 장이 모든 걸 바꿨지 그론 모두가 웃는 코카와 셀피를 찍고 싶어했어 넌 웃는 코카인데 너무하다고 생각 안하니 코카 쟤가 웃기 싫다면요? 아저씨가 그러셨죠? 절대 꿈을 포기하지 말라고 힘을 키워야 해! 강해져야 해! 그니까 제 코치가 돼주실래요? 우후! 쟤가? 한 번 할 수 있어? 생츄어리 경기장에서 다시 한 번 인사드립니다 정말 신나지 않나요 머니? 정말 무섭지 않아요? 경기장에서 가장 무섭지 않아도 돼 그냥 너 자신이면 돼 다른 동물은 흉내내려 하지마 힘내라 데이지! 집에나 가라 과카 남은 질문은 하나야 우승할 준비됐니? 웃는 코카와 무시무시한 도전 베이처리 투! 과카가 너무해! 저는 꿈을 이뤘어요! 이제 이만하면 된 것 같구나 3월 1일 공장에서 만나요! 공장에서 만나요! 공장에서 만나요! 고장의 문을 이뤘어요! 공장에서 만나요!